여기는 청해포고 촬영장 방파제인가봐요 쭉 앞으로 나와서 바다가 보이는데 앞으로 좀 걸어가 볼게요 저기 저기는 전복 키우느라고 다 빨간 공이 떠 있네요 여기가 우리나라의 전복의 거의 80% 가까이 여기서 다 생산되잖아요 이게 맥반석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가 치우섬으로 유명해요 사람을 치우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섬인 셈이죠 아! 바람이 향기로운 바다 냄새가 나네요 아! 말로 먹었어요